미 대선 승리 더 설득력이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힐러리도 그다지 마음에 드는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짓말짱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내리에 밝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워싱턴 DC에서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바로 탄핵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 시점에 결국 우리가 마닥뜨려야 될 문제들인데 그것은 미국이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가 아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힐러리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랬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라고 하죠. 얘기에 대해서는 둘 다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강도는 힐러리는 조금 완화적이고 느린 반대였다면 트럼프는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반대였죠. 다시 말하면 한미 FTA를 다시 협상해야 된다. 그리고 TPP는 절대 안 된다. 나프타 같은 자유경제무역협정은 이거는 우리 기업에게 불합리한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도 보였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상당한 대외경제적 변수로서의 중요한 불확실성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트럼프의 어떤 경제참모들 몇 면을 놓고 보면 트럼프의 목소리만 컸지 트럼프가 어떤 경제참모들을 동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위로 짐작한데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입장, 즉 레이거노믹스 이외의 공화당이 유지해 오고 있는 정책의 기조가 과연 트럼프의 스태프들, 참모들에게 오롯이 전달되겠는가 하는 측면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 경제로서는 그다지 큰 위험한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트럼프는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화당 안에서도 사실 트럼프의 대선 기간 동안에 반대를 하고 지지 철회한 상하원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에 빚을 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비용 측면도 사실 따져보겠다는 게 결국 트럼프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로서는 상당히 무역 정책에 있어서 험로가 예상된다라고 보는 것이 보수적인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한국과 또는 멕시코, 나프타 회원국들, 일본 이런 국가들에게 왜 이렇게 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그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먼저 통화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죠. 미 대선을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선거를 하면서 광고비도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량을 줄여나갈 겁니다.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이자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급격히 올리면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오고 미국 경제는 나름대로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가지니까 트럼프의 맥락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어쩌면 급격스럽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세계 경제의 위기를 야기하고 미국은 나아지는 그런 정책 방향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16년 중국과 함께 미중 전략적 경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환율을 15%에서 40% 절상하라는 내용이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평평한 그라운드에서 경쟁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미국이 중국 제품을 많이 사줬으면 중국 또한 미국 제품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상호 간의 무역에 있어서 형평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어떤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의존도가 20%가 넘고 있고 중국이 관할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포함하면 55%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에 미칠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거시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경기가 뭐 실업률도 10%대에서 4%로 떨어지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거의 2%에 육박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또 신규 주택 건설 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모든 경제 지표는 좋은데 그 내용 질적인 측면을 따고 들어가면 사실 그다지 경제 지표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지가 않다는 거죠. 취업은 늘었지만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미국의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업가로서 성공도 했지만 국가 경쟁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 소비자들과 국민들의 소득을 배가시키는 노력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서 또 한 가지 트럼프가 가져갈 세 번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이것을 소비에 좀 돌려서 미국 경제를 부흥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2008년도 경기 부양책의 중요한 대통령 공략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내용을 놓고 보니까 오히려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감이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비용 상승 측면을 줄여줌으로 해서 미국 경제를 반등시켜 놓겠다는 게 또 다른 트럼프의 보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미국 경제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또 불확실성에서 1년간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1년 동안은 허니문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즉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자들의 감세와 기업들의 법인세 인화와 같은 새로운 낙수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지만 과연 시장은 그렇게 허락을 해줄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미국 정책은 원래 몰로주의라고 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이 정책은 아마 새로운 현대식 21세기식 몰로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역 정책 또 외교 정책이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먼저 살아남아야 되고 미국 내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을 도울 수도 없고 도와서도 안 된다는 게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로서도 이런 트럼프의 생각에 얼마만큼 근접해서 한국 나름대로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인가가 아마 2017년, 2018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위기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런 위기는 불확실성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불확실성 그중에서도 세계 경제 또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인 미국의 어떤 정치적 전략,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힐러리가 아닌 트럼프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비춰져 왔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한국 경제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해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에 던졌던 수많은 말들 속에서 너무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로운 진영이 갖춰지고 이러면 한국 경제는 또 다른 조타수와 함께 세계 경제의 항해를 같이 나갈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위기를 무조건 위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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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